안녕하세요 코인복지사입니다 오늘은 비용 들지 않는 에어드랍 하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건 파람게이밍입니다 네 트위터 계정은 파람 레버라토리이고요 파람게이밍은 트위터 25만 팔로우의 애니모카에서 전략적 투자를 받은 프로젝트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포탈이라는 프로젝트 한 번 정도 소개시켜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포탈도 초기에는 사실 뭐가 엄청 크게 대단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았었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미션 이거저거 엄청 많이 시키고 혹사시키면 그게 더 대단한 프로젝트고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볼 이 파람 레버라토리, 파람게이밍의 애드작이 단순하게 접근해서 쉽게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작업이 아닐까 합니다 준비물은 트위터 하나입니다 물론 에어드랍용 EVM 지갑을 연결해 놓는 게 좋아서 저는 연결하긴 했는데 일단 미션을 수행하는 데는 지갑이 꼭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필수 준비물은 트위터 딱 하나입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해 주시고요 우상단 로그인 버튼 누르셔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트위터 연결하라고 팝업이 뜰 거예요 트위터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미션 하실 준비가 끝난 겁니다 엄청 간단하죠? 상단에 언 포인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면서 받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시작하기 전에 제가 꿀팁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까지는 이게 막히지 않았어요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팝업이 뜨는데 엑스큐트를 누르고 트위터로 이동이 돼요 좋아요를 누르고 뭐 다시 돌아와서 컬렉트를 누르고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엑스큐트를 누르시고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컬렉트 리워드를 눌러도 컬렉트 리워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정당 소모되는 시간이 약간은 단축이 되겠죠 물론 뭐 이걸 나중에 만약에 너 이거 진짜 누른 거 아니었었어 누른다고 말한다고 하고 안 누른 거야 너 포인트 몰수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는 일단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은 이제 각자 리스크 지고 선택하는 거니까 그냥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포인트를 더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액션이라는 게 뭐 이렇게 달러 표시 붙여가지고 파람이라고 적으면서 트위터에 많이 언급을 한다거나 친구를 초대하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포인트 부스트를 하셔서 개꿀 에어드랍 될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벤틀리트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였습니다 αν자 darker besar tall 장 장 librarian 장 장 장 장 장